여기가 어디지? 북촌! 북촌 있는 쪽에 나왔습니다. 짜잔! 여기에 있는 투티에라는 브랜드 매장에 왔어요. 오늘 두 가지 브랜드 살펴볼 건데 둘 다 민멀하면서도 소프트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요새 이런 스웨이드 소재의 가방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 이 브랜드의 이런 질감으로 만들어진 가방이 많더라고요. 귀엽다. 뭔가 튤립 같아요. 블랙도 들어볼까? 약간 큰 가방 이것도 되게 실용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들어도 부담이 없고 이렇게 중간이 파여 있으니까 여기에 손 넣기도 되게 편하네요. 예쁘다. 그렇죠? 이런 미니백에 살짝 질감 들어가? 이런 것도 예쁘네요. 쉐입 자체가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매력도 있는 것 같고 골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 자체가 아주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막 많이 눈에 띄진 않아서 두루두루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쁘다. 얘도 괜찮다. 그렇죠? 이제 봄이니까 블랙도 괜찮지만 이런 브라운 컬러 가방도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이런 건 아무래도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소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비교적 편할 것 같고 예쁜데요? 화이트 컬러도 있구나. 이건 뭔가 이렇게 가죽 소재감이지만 여름에 많이 드는 밀집 같은 느낌도 나는 패턴이라서 지금부터 여름까지 들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다. 이거는 가방 크기도 좀 큰 편이라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벨트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벨트도 예쁜 게 많았어. 이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깔끔하다. 그렇죠? 브라운 컬러도 있고 이렇게 골드 컬러도 있고 취향 따라 딱 고르면 되겠다. 이게 부자재 컬러도 되게 중요한데 이 제품은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실버 느낌으로 부자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방 자체는 빈티디한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이게 주는 골드랑은 다른 매력이 또 있어. 어머! 요새 이런 약간 캔버스 소재 같은?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는 이런 소재감은 자꾸 눈이 가던데 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슬슬 이런 종류의 소재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이 가방도 되게 괜찮은데? 오! 이런 가방도 있구나. 고부상들에게 딱인 그런 가방 느낌인데? 이렇게 걸치고 다녀올 수 있나? 예쁘다. 그렇죠 이것도? 오늘 착장이랑 다 잘 어울리는데? 1층은 사람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여기 창문도 열려있고 그래서 뭔가 밖이랑 연결된 느낌이네요. 이 가방도 예쁘다. 브라우즈가 딱 예쁜 색감. 지금 계절에 들기에 딱 예쁜 색감인 것 같아요. 아직 살짝 쌀쌀하지만은 또 완전 블랙만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따뜻한 날씨잖아요. 그럴 때 딱인 것 같아요. 진한 갈색. 아까 제가 들어봤던 거의 작은 버전이에요. 이렇게 된 것 같아. 괜찮죠? 여기는 로고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보통 뭔가 여기 부자재에 로고를 새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많이 안 거슬려요. 이거 진짜 예쁘다. 완전 애니멀의 끝이네. 직사각 스퀘어 쉐이드에다가 이런 매끈매끈한 가죽 질감까지 예쁘다. 안에는 어떻게 생겼지? 안에는 또 이렇게 스웨이드 질감으로 약간 핑크 컬러?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감 배색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고급스럽다. 이거 예쁘다. 이게 네이비 컬러인데 되게 매력적인 색감이에요. 완전 딥한 네이비 컬러라서 뭔가 저의 네이비 트레이죠?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 이 소재 자체가 벨벳 질감이다 보니까 이것만의 약간 은은한 광택감?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네요. 너무 예쁘다. 좀 사이즈가 큰 제품도 있는데 어때요? 이거 되게 매력적이다. 이것도 블랙을 한번 들어볼까요? 딱이다. 제 가방인데요? 사야겠는데? 자꾸 사야겠다. 이게 근데 약간 아코디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수납이 많이 드는 형태감이라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게 앞뒤로 열리는 거네. 더 좋다. 네. 이걸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득템.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거지? 네. 매번 브이로그 하면서 사야지 사야지 말만 했는데 오늘은 진짜로 샀어요. 아니 이게 딱 매자마자 완전 제 취향이랑 찰떡인 거예요. 안 살 수가 없었어. 근데 가격까지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고 그래서 이거는 안 사면 안 되겠다. 무조건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아 배고프다. 밥이나 먹고 가야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완전 바삭바삭. 약간 트러플 소금을 뿌린 것 같은데? 최근에 먹은 감자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일단 어니언스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 뭐야? 너무 맛있는데요? 엄청 진한 육수인데 마늘 향이 많이 나는? 여기다 치즈에다가 빵까지 거의 해장하는 느낌인데요? 어제 술도 안 마셨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파스타를 먹어볼게요. 베프 브루비뇽을 제가 프랑스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해요. 소고기도 맛있고 거기에다 레드 와인까지 들어가서 진짜 좋아하는데 과연? 다 맛있는데? 뭐야 여기?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오늘 날씨 좋네. 이제 진짜 봄인 것 같아요. 슬슬 이렇게 트렌치코트 같은 거 꺼내 입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도 뭐 입고 나왔는지 알려드리자면 일단 밖에 입은 이거는 저희 콜리즈파이에서 이번에 만든 맥 트렌치코트입니다. 이쁘죠? 오늘 날씨에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입은 거는 셔츠예요. 이 셔츠도 콜리즈파이 제품이고 투메인 셔츠 오늘은 여기에 카라가 있어서 일부러 여기 있는 카라 떼고 차이나 카라 형태로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입은 바지는 코스 제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슬랙스 소개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좀 착장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봤고 그 다음에 안에 입은 거는 이것도 코스 제품 이너웨어로 입을 수 있는 블랙 터틀넥입니다.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살짝 쌀쌀했거든요? 그 날씨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금 따뜻해졌는데 지금 정도까지 딱 뭔가 체온이 괜찮아요. 그리고 신발은 구찌 로퍼입니다. 조던 로퍼예요. 인생 로퍼 중에 하나고요. 오늘 들고 나온 가방은 에뛰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려드렸는데 이쁘죠? 개인적으로 오늘 착장 되게 마음에 들어요. 봄에 그냥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완전 유니폼이잖아요. 딱이다 진짜. 여기는 킨더살몬이라고 하는 브랜드 매장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 이렇게 한번 입어볼까요? 여기는 블라우스 종류들이 이렇게 약간 퍼프 소매 같이 곡선적인 디자인으로 나온 아이템들이 이쁜 게 많아요. 이렇게 봄 되면 겨울 게 예뻐 보이고 겨울 되면 봄 게 예뻐 보이고 왜 그렇지? 이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여름 이번에 블라우스 신상품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이비 기운이 살짝 있는 원단 소재감 자체가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소매도 살짝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약간 반팔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완전 깔끔한 눈소매에요. 그래서 좀 더 포인트가 되는? 언밸런스한 매력도 있고 앞부분에는 마치 스카프를 한 것처럼 카울렉 형태로 원단이 하나 더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셔츠 같은 거 입은 느낌이 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큰일 났네? 이것도 사고 싶은데? 그리고 가방은 여기 방금 전에 올려져 있는 거 그냥 하나 들어봤는데 찰떡같이 또 어울리더라고요. 이것도 킨더 살몬에서 나온 거고 얘는 좀 소재감이 올록볼록한 그런 가죽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소재감이에요. 여름에도 괜찮겠지만 겨울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올블랙 착장에 살짝 질감으로 포인트 되게 들기에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입어봐야겠다. 이것도 찰떡이다, 그쵸? 아니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제가 이런 립 티셔츠를 좀 이렇게 넥라인 예쁘게 나온 걸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원래 해외 브랜드에서 그런 걸 좀 보고 너무 예쁘다 싶어서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가격대도 너무너무 높고 제 체형에 입었을 때 좀 이 라인이 너무 많이 파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국내 브랜드 제품이라 그런지 이 넥라인도 딱 적당하게 파여 있는 것 같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이런 립 조직에 티셔츠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말라 보이죠? 좋은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적 있는 킨더 살몬의 시그니처 백 미니 버전이에요.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요즘처럼 봄, 여름 이런 좀 따뜻한 날씨에는 사실 너무 큰 이런 가방보다도 이런 작고 가벼운 가방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거 이렇게 딱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끈이 있어서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연출 안 하고 요렇게 딱 드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목걸이도 제가 하나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 여기 킨더 살몬에서 나오는 목걸이에요. 아무래도 이 티셔츠는 넥라인이 좀 파져 있는 편이잖아요. 이럴 때는 목걸이 하나 정도 포인트를 주면 좋거든요. 블랙을 할까 실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버 컬러가 좀 예쁘게 어울리길래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원해 보이는 화이트 블라우스가 있어서 입어봤어요. 이게 시어소커 원단인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킨더 살몬에서 나온 시어소커 소재의 블라우스를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너무 잘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컬러로 그때는 블랙 컬러였거든요. 화이트로 한번 입어볼까 싶었는데 이렇게 퍼프 소매로 되게 곡선적인 디자인을 잘 살릴 블라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봄에는 이렇게 연한 청바지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 자체가 퍼지는 실루엣이라서 그냥 되게 편하게 두루두루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소매가 팔뚝을 커버해주기도 하고 어깨도 커버를 해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진짜 시원해 보이죠? 엄청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솔솔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이 여름 블라우스가 지금 입고 다니기에는 살짝 쌀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가볍게 걸칠 수 있는 프렌치 코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이게 이번 시즌에 나온 신성품인 것 같은데 보니까 단추가 독특하게 생겼죠. 더블 버튼인데 단추 자체가 약간 실버 포인트가 들어간 단추라서 액세서리 안에도 약간 액세서리 한 느낌도 나고 소매도 보면 살짝 곡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체형 보안도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단은 코튼 원단이라서 아주 빳빳하게 입기가 좋은 제품이네요. 저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브랜드 살펴보고 밥도 먹고 그런 하루 보냈는데요. 여기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입어본 것마다 사고 싶어서 마음이 자꾸 선덕선덕했어요. 집에 가서 온라인 주문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돌아본 브랜드들은 주로 미니멀하면서도 좀 소프트한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었어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브랜드 보러 갈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싶은 브랜드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동영상은 조금 쌓여서